여러분 책자 응답성사로 658번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 손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658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느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느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느님 나의 아는 것과 하느님 나의 달려갈 길을 가봐도 나의 마지막 호흡만 가봐도 나를 그 십자가 군대하시니 나의 아는 것과 하느님 나의 아는 것과 하느님 내 눈에 다 주저압없이 내 맘을 밟는 곳 나를 부르시네 하느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느님 나를 부르시네 하느님 나를 부르시네 하느님 나의 가슴과 하느님 은혜라 나를 부르시네 하느님 봉헌송가 417번 417번입니다 5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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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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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번 617번 617번 717번 717번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만드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를 의뢰하지 빛을 어딘고 하니 남이 담당할 계기로 믿지 마세요 형제전의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해가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